오! 조건! I need you girl 아니? KB 국민카드에서 힙틀한 카드가 나왔다니! 세상에 이런 일 해? 오늘 컨셉은 BOKZO 더버거 제군들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모였는지 알아? 왜 모인 거야? 바로 KB 국민 레터링 체크카드 출시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대학생들과 엄청난 대결을 한 후에 선물을 마구마구 퍼줄 예정이라고 하다고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멋진 나의 동료들을 소개하도록 하지 KB 국민카드 체크사업부 우리 조각상 최경무 태리 대학생분들에게 바이브에서 나오는 짬을 보여주겠어 발현의 외모와 발현 입담으로 유튜브 생태계로 어지러워지고 있는 바로 우리 최예빈 빵빵년대생들에게 90년대생들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하하하하 자 그러면 우리가 대결을 펼칠 곳이 어딘지 알겠어? 여기가 어딘데? 여기! 저기! 아니죠! 바로 여기! 여기! 성균! 성균! 성균만 대학교에 우리가 왔다고! 아니 근데 PD님 도대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파이팅을 하지 않겠어요? 대학생들을 만날 준비되어 있나? 준비되어 있다! 대학생들 문제 풀러! 레츠! 고! 임건하여서 물양이 약간 더 높은 언덕으로 유명하다고 지금 이따 저기 올라가 보면 MIT가 아주 펼떡 Sullivan 줄weder 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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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우리 대학생들이 만나봐야 되는데 어디 아? 아니! 눈을 부셔 큰 와 égal 우리랑 게임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랑 대결을 해서 이기면 선물을 주도록 하세요. 아 좋아. 성사. 우리 아리따운 두 분 여성분 자기소개 부탁해요.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 독학과 인력학번 김경서입니다. 사회학과 일취학번 권혜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남매 둘 중에 한 분을 골라줘.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과 긁으면 시원해. 여자분으로. 저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게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드렸습니다. 일종. 옛날 노래 가사만 듣고 맞추기. 옛날 노래 가사만 듣고 맞추기. 빰빰. 준비되면. 됐다. 가볼까. 가보자. 오케이. 가사만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춰줘야 해. 먼저 세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정답. 핑클 영원한 사랑. 핑클 영원한 사랑 정답. 아하.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정답. 잘못된 만남. 정답. 알리지마. 이런 내 사랑을. 정답. 정답. 애상. 쿨 정답. 정답. 자 이제 혜원이. 난. 난 꿈이 있어요. 혜원. 이은미. 이은미. 거위. 이은미의 거위. 거위의 거위의 꿈. 정답. 정답. 인신이 거위의 꿈. 인신이 거위의 꿈. 정답.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김완선 김완선의 땡! 피에로는 널 보고 널 보고 있지 나하고 너 합쳐봐 해원 김완선 피에로는 우리 보고 있지 정답 아하 함께 좋은데 오늘 표담이 어떠세요? 오늘 재밌었어요 장랑 게임 좋아해요 구독 좋아해요 Excuse me Do you have a time? We can 합쳐 우리 컨셉이 복고야 반말을 좀 해도 될까? 오케이 둘이 소개를 좀 부탁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씬티입니다 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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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그리 사람이에요 헝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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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한번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수민입니다 저는 네 저는 지금 이제 막기 수정생 장이요 장이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해서 이기면 선물을 줄 건데 어떻게 참여할 의사가 좀 있어? 선물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을 좀 골라주세요 아아아아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지 오 마이 갓 짐이 짜먹기 우리 가위 가위 보 락 시저 페이퍼 오케이? 오 오케이 락 시저 페이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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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시저 페이퍼 오케이 두 분이 예빈이 어마이 갓 개 미친 Citizens 20명이 있어 이거 예빈이가 준비했는데 댕기 보여주면 우리가 선물을 줄 거야 Can you sing something for me? 어마이징 시티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완전히 다 올라가야 해 드러누실거 같은데, 수빈이 방금 이긴 거 아니야? 이기고 싶숫자 자, 수빈이 레디 액션! 이거 엄청 오구 좀 빌려줘! 진구 1, 2, 2! 게임을 같이 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전혀 있어요 우리 또 학생을 만나야 될 텐데 어? 저기도 학생 칸을 찍고 있고 이거 우리가 가져야겠는 걸? 네 우리가 같이 또 합석을 해도 될까? 아 네 컨셉이 복고라서 반말을 좀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친구 소개 한 번 해줘 나는 600년 전통의 성균관 대학교에서 유생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학생 방체 청랑에 유키 SNS 담당 양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 자 그럼 우리 최대리와 예빈이가 있어. 둘 중에 플레이어를 선택해줘 두 가지 게임이 있어. 이 중에서 하나 골라줘 오른쪽에서 인물 순액이 자 이 국사책을 좀 받았어. 어떻게 이 국사책 좀 본 적이 있나 나는 여기가 난 한국사를 배웠어 국사가 이걸 모른단 말인가 이거 알지 최대리 예빈 알지 여기 우리 맨날 이렇게 장난쳤잖아. 국자 빵빵 년생인가 긴장하지 말고 국사야 국사야 정신 차량 자 우리 수빈 가보자 송시별 님이 출연해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수빈이 승리 여하 집 가지려고 맨날 사달라고 쫄라셨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즌들한테 한 마리 좀 해줘 여러분 성균관 저한테 여러분을 기다리게 받겠습니다 성균관에서 만나요 오늘 어땠어 최대한? 대학생들의 폐기에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어? 이게 뭔지 알아? 너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던 KB국민 레터링 체크카드 아니야? 그래 맞아.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편의점 업종, 올리브영, 박승철 헤어지디오, 다이소, 소셜커머스, 해외여행, 해외직구 너무 많아.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 혜택이 정말 많은 KB국민 레터링 카드였어 레터링 체크카드 오늘 성균관 대학교 우리가 대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게임도 풀어봤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우리 새로 출시된 KB국민 레터링 체크카드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해요 해요